히히 컷 삽손해 몸박 내 오랜 친구여 발보다 쎄다 몸박 아야 아야 마운드 애벌레 때려 놓을걸 별 차이는 없다 근데 망했는데 망했는데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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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독 걸려서 죽나 이제? 수비할까? 말까? 수비할까? 말까? 수비할까? 아니? 3게임 다음 턴에 죽을 수 있는 안 죽는 복금이 타락 너무 좋은데 보스 잡으려면 수비카드 먹어야겠지?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토리지롱 개굴 윙 일 되면 일 일 1, 1, 차량 24였으니까 없었으면 갔네. 다시는 만날 수 없었네. 기사회생 좋은 카드인데 지금 보스 생각하면은 집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닌 오케이 이김 신성 까비 스릉스릉 깨물깨물 빼려봤자 1댐 밖에 안맞지 2댐 차인가 그러면 화염장벽때문에 강섬승이 애매해졌네 4댐 차인가 3댐 차인가 5댐 차인가 배치원아 와 이게 뭐야 이게 뭐냐구 식쇼 재물받다조 시바 뭐 먹지 어피 어피 어니 고 재생 메타 전액과자 군에코 아싸 이게 게임이지 아하 미쳤다 미쳤다 이제 나 마우스 갖다 대면서 피고 올 예정 드네크의 마우스 올리기 킹시병 어디로 갈까 돈 더 벌고 여기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엘리트 잡기에 대기줌 뭐 그래도 가야지 어쩌겠지 뭐 운 없으면 지는거지 슬더스 원데이 투데이 하나 운발 게임에서 운 없으면 져야지 전장 pp 클로스라인 이거 pp가 아니 전장이 너무 좋아보이는데 몸박이랑 혈안이 0코되기 때문에 고셈 3코 잔슴 0코됨 그래서 스네코일때는 강화 안된 몸박이 더좀 0코됨 아 이거 그냥 맞고 후식하는게 낫지 않음 반박실 인말이 맞음 0절 완타 왜 쓰레기만 나오죠 영설로 감시병 아니 영설 딜이 너무 약해 아 16딜이 뭐야 이 고흑하던데 이 고흑하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바퀴만 더 상점을 가냐 이상점을 가냐 구상 사고 난관 먹고 아 강화하고 싶은 카드가 없네 일로 가는게 나왔나 블리트도 생각해봐야겠네 침무지 낙하 va 음 proxy 악 톡톡 이준 음 융을 안주네 리트 해반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썩은 것도 잘 먹네 옷이 갚았어야 했나 뭘 굴리트 갈까 말까 여기서 체력 많이 남으면 가는 게 맞겠지 치즈 피클 양상추 특별한 소스 양파까지 지금 음 outs 으 으 으 으 으 갑시다 불타는 엘리트를 잡으러 난관영절 아니면 지불 지불 떴으면 잡지 지불 안 떴어야 애매했던거고 아 아 박박 호식 가능하겠는데 불가능 화장쓰면 죽사나 뭐야 흰시병 덱인데 강호할 것도 없다 근데 휴식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많고 잠시병 잠시병 지금 쓰기는 아까운데 어둠의 봉 한개 더 쓰고나서 지옥불도 아까운데 뭐 다 아까우면 쓸 수 있는게 뭐가 있냐 하지만 아깝죠 저거 여행 목박혁은 나가있어 코피아 도둑 이게 낫나 이러면 집을 못쓰잖아 아타잖아 어림도 없지 전에 다 태운 적이 없는건 아니지만 아니? 39개월째 슬더슬 아이언클래스 사일런스 디펙터 홍서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는 체력이 많단다 와 다좋다 진짜 다좋네 양상추 사신 하나 하자 안정성 훨씬 올라갈거 같은데 치즈피클 양상추 소주까지 역시 맥도날드는 소주 한잔 해야지 이제 코아엘조스 나온다 이제 코아엘조스 나온다 개꿀인데 개꿀인데 지금 무감각이랑 난관 극복 먹으면 대충 어째저쩸 될거 같은데 아 그리워로 추워 아싸아 뭐고 에너지에 외라 와아 아니 아니 방금 다 쌍코아니였음 암시병 이런것만 연코 나오는거 아냐 pp보다 몽디하나 있으면은 pp 두배 데미지인데 극ivo 빨리 500원달래 앗 어? 징끈... 애매하네? 징끈 있으면 타격치울 수 있으니까 어둠에 안와줘요. 개많으니까 한번 할만한 것 같다. 전투자 ON, 어? 전투자 지불고! 대가는 지불되었다 와 짱쎄당 발굴 발굴로 30병 가져오자 음.. 또 정답 안 알려줄거죠 이거 몸박 강화되면 손해니까 안 먹는게 나을거 같은데 정답은 분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분당 바람이 분당 강화할거 없네 강화할게 없냐 아니 뭔 덱이 강화할게 없냐 강화하면 이득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데 지불 마려운데 지불 마려운데 지불 쓰면 이 네데를 잡을 수 있나 어디있어 ites 있는 수준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어지러움으로 방어도 쏴야지. 슈파는 좋구요. 이거의 어지러움이야. 통찰이야. 깜드로 12방어. 완전 예잔데? 완전 예잔데? 강화할게 없어요. 병폭풍 아쉽다. 내가 도착할게. 그리고 영상은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잠시! ز咧! 히힛힛힛 어 꿈의 봄 아아 기아파 결국에 그냥 다 태우고 주파 난 몸엔 엄청 약하네 아아 헉 퓨 이도류 그 무광 다가가 언제 나옵니까 하하하하 안아줘요 안아줘요 재물쓰는거는 좋은거 같네 체력 다 채울 수 있겠다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음... 공복 컷! 이제 슬슬 위험한데? 슬슬 더 슬 슬슬 더 슬 슬슬 worst 슬슬 슬렛 에... 음... 이 쯤 됐으면 무광각 나올 만... 안 거 아님?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스네코 또 3 양호 와 소주 특 와 일두 쓴 아이언크레드 봄맬 미쳤다 다 먹고 싶다 이거 못먹겠네 포기하지마 아직 먹을 수 있어 그래 엎기지 않는 마음 발굴로 포식 가져온 다음에 이도류로 포식 임마 아니 발굴 이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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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먹고야 말 듣겠다 이도류 에헤이 이도류 어디 가냐 아쉽고요 아아아아 락 아니 근데 먹긴 먹겠는데 무감각 없으면 방어도 모자랄거 같은데 아 어 에이 도판봐야되니까 적당히 태우긴 해야돼 아 필요없는건 다 태워요 주판 볼 수 있을 때 까지 세상에 저게 뭐야 터락치고야 근데 터락치고야 근데 터락치고야 왜 터락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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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흐 파락 쓰던게 썰까 안쓰던게 썰까 안쓰던게 썰지 않을까 안쓸래 왜ㅜㅜ 불겠네 음 맛있고 뭐여 하락 그냥 쓸까? 빛날배 하락 그냥 쓸걸 진작에 타락 썼으면 더 잘 잡았을 듯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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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버렸네 벗어버렸네 헤헤 방어 높으니까 0코다우네 0코다우네 피량이 실까요 과연 과연 아 무감각도 그냥 아휴 아 그런건 없다 호호 호호 좋 nữa 고마워 더 너무 뭐 보 아... 옴방님? 에이 이거 실수했네. 감시병을 삼켜주는데. 호시기도류가 낫겠지. 몸박보다. 호시기도 하다. 호시기도 하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야 안아줘요? 내장? 이거 이번 터넷 들어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터락 터락랑님 터락랑님 수판도 올려야 되니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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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이 도료를 쓰는 게 쓸지 안 쓰는 게 쓸지 보겠네. 됐어. 어차피 돌이예요. 이거 그냥 만들게 날듯 보습이라. 아, 또 안쎄서. 사싱 포스트 자꾸 왜이러냐 그 다음 턴에 경로 쓰면서 딜 죽 올리고 그 다음 턴에는 뭐 알아서 잡으면 되겠지 그 다음 비병을 가져올까 아니다 그냥 넘기자 얼굴로 경로 가져오고 봐야 와야 염통구이 쓰릉 이지하네요 229힐 163힐 많이 쓰면 이지합니다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83 딜막은 토리 83 163 246 475 475 475 체력 한 500정도 있으면 별로 안 어렵네요 330 방어 5 6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